최근 서산에서 장마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 질병인 기종저로 인해 소가 폐사해 가축 전염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2종 가축 법정 전염병인 기종저는 오염된 물과 토양, 사료에 있는 세균에 의해 감염되며 발병하면 하루 이틀 안에 폐사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기종저 등 소세균성 질병이 발병하고 있다며 농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해 여름에도 장마 이후 천안의 소사육농장 3곳에서 기종저가 발생해 소들이 폐사한 바 있습니다.